오모모모모모모모 처음에 락해 합시다 안녕 텐션이 있어요 안녕 클리오파트라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포테이토 많이 왔다? 탈락 탈락 처음 했는데 가사 한번만 보고 갈게요 인간적으로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포테이토집 아 제일 좋아하는 포테이토집 자 가 봅시다 5, 6, 7, 8 안녕, 클레오파트라 세상에서 제일 가는 포테이토칩 안녕, 클레오파트라 세상에서 제일 가는 포테이토칩 안녕, 클레오파트라 세상에서 제일 가는 포테이토칩 음정이 다른데요? 음정이 다른데요? 탈라 아닌가? 여러분이 판단해주시죠 세상에서 제일 가는 포테이토칩 안녕, 클레오파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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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의 소주의 가루팍트에 도치 아 못 들으신 거예요? 안뇽! 극팍트! 그 사상의 소주의 가루팍트에 도치 안뇽! 에이 이거 더 높아야 돼 이거 더 높아야 돼 이거보다 한 개 더 높아야 돼 맞아요 한 개 높아야 돼 응정? 반은 갱울파야 됩니다 갑시다 마치 무시해도 되지? 정국이 탈락 참고해서 쫄깃! 참고해서 쫄깃! 여러분 정 못해요 탈락 탈락 정말 방탄소년단 메이보컬 메이보컬해도 겁력이 안돼요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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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탄소년단 메이보컬 정국이 탈락 지미님은 지미 갑시다 안 되나 봐요 아 지미 탈락 아 이렇게 또 채용이가 이기는 거야? 자 자 가자 자 의미 뭐였죠 의미 잡아 아이 아아 끝까지 해주시면 돼요 포기하겠습니다 으흐흐흐 자 가자 상상분인 아이 야 네가 방금 이만큼 왔구나 네 그거보다 한 아아 아! 아니! 오빠! 진짜! 3장만 더 재밌는 거! 가라 가라 나랑 이제 영혼의 대결인가? 저번에 우승자도 태형이었던 거야 아 진짜? 심지어 이런 게임을 합니까? 다시 한 번 잡아주세요 되게 쓸데없는 느낌 아! 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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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정도는 이 정도면 4호까지 갔다 이 정도면 4호까지 갔다 이 정도면 4호까지 갔다 한 번 찔러주세요 뭐라고요? 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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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자 이리로 오세요 저를 기준으로 안됩니다 여러분들 자! 최고의 음역대는 자! 최고의 음역대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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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